그 다음 질문을 볼게요. 많은 광고들은 통계적 설문조사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설문조사들이 행하여졌는지 수동태죠. 예를 들어 치약 제조회사는 과거에 한 번은 포스터를 가졌습니다. 요즘은 광고하면 TV나 인터넷에 광고하겠지만 굉장히 옛날에는 포스터에다가 길에다가 플래카드 붙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포스터를 가졌습니다. 포스터를 붙였다는 얘기야. 치과의사들의 80% 이상이 스마일리 치약을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는 포스터를 가졌습니다. 포스터를 붙이다. 벽보를 붙이다. 옛날 시대야. 옛날 시대. 이것은 대절을 심투에 보이다. 대절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스마일리 치약을 선호한다. 프레퍼는 뒤쪽에 이렇게 투가 나오면요. 이 투을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는거야. 다른 브랜드보다 스마일리 투스페이스. 그래 80%가 추천한다니까. 그러나 턴아웃. 뭐뭐라고 밝혀지다. 여기 앞에 이실이 있을 때는 이게 가져어가 아니에요. 그냥 대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턴아웃 수동 느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동태를 쓰면 안 돼요. 이건 2형식 동사야. 그래서 자동사여서 수동불가. 저 수거 자체의 의미가 뭐뭐라고 밝혀지다. 수동 느낌이 나는 것 뿐이에요. 그 설문지의 문제들이 올라올 5형식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허락하다. 치과의사들이 하나의 브랜드 이상을 추천하는 것을 허락했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아니면 하게 하다. 라고 해도 돼. 그리고 임팩트 사실 또 다른 경쟁자 브랜드가 추천되어 졌습니다. 저스트 강조죠. 에즈에즈 원급 비교고 스마일리 취향만큼 매우 종종 추천되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뿐 하나만 딱 고르세요. 그러면 이 80%가 추천했다 그러면 이 치과의사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게 맞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 80%가 그 치과의사들 중에 80%가 얘를 골랐지만 또 다른 그 경쟁사꺼가 경쟁사꺼도 80%만큼 추천을 했어. 그럼 둘 다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no wonder 당연히 영국의 광고, 기준, 당국 기준, 표준, 과대광고 요즘도 우리나라도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authority 하면 관계 당국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야. 이름.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광고를 관장하는 부서가 뭐냐. 쌤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 관공서에서 정부가 그랬다는 얘기야. 정부가 2007년 룰, 이럴 때는 판결하다. 대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포스터는 틀린 거고 그 포스터는 틀린. 여기서 틀린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no longer, 더 이상은 보여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잘 알려진 화장품 회사와 관계됩니다. 근데 여기 with 안 써요. 그거는 수동 테스트에 쓰는 거야. 그거는 be concerned with 어? 수동 테인데 능동이랑 이거는 이건 능동에서 되는 그 수 거야. 뭐뭐와 관계되다. 자, 그래서 어떤 크림을 얼굴에 바르는 어떤 크림을 마케팅하는 잘 알려진 화장품 회사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크림이냐면 be supposed to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빠르게 주름살을 줄여주도록 되어 있는 크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광고 내용이지. 자, 그러나 유일한 only 이럴 때는 오직 그러지 말고 유일한 증거는 자, provided 뒤에 명사 없죠? 그러니까 pp야. 그러니까 제공된 과거분사 제공된 유일한 증거는 대절입니다. 50명의 여성들 중에서 76%가 동의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왓절 주어를 사용을 한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절입니다. 그 증거가 단지 개인적인 의견 작은 샘플로부터의 5천명도 아니고 딸랑 50명이야. 로부터의 개인적인 의견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자, with, no 하면은 without 뭐뭐 없이 라는 뜻이죠. 어떠한 객관적인 측정 그들의 피부 상태의 객관적인 측정 없이 작은 샘플 50명 로부터의 개인적인 의견에 단지 개인적 의견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We are not told 자, 사형식 수동태 말하다 말하다의 수동이니까 듣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건 D.O야 어떻게 이 여성들이 선택되어 든지는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정보 없이는 자, The Evidence Provided 제공된 그 증거는 상당히 많이 유즈풀이 아니라 이런 게 없으면 유즐리스가 되야지 쓸모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러한 광고가 상당히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As Consumer 소비자 As 모모로서 소비자로서 We just have to use our own judgment 우리는 이것도 강조고요. 우리의 우리 자신의 자신의 판단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피해야 합니다. A and B 자, 여기는 동명사 목적어예요. 광고의 주장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광고를 있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D는 풀었고 제목은 그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그 통계적 데이터들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자, 광고에서의 통계적 데이터는 신뢰할 만합니까?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음 국가